한글자막 by 한효정 도달한 그때에는 그 아침에 영광 보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신뢰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신뢰자는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구성 영광이로다 그곳에 나를 구속한 그 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도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신뢰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신뢰자는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산을 향해 가겠네 높은 구성 영광이로다 나는 구성을 떠나지 않으리라 괴로움 없는 안식처로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신뢰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신뢰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신뢰자는 올라가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